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조선중앙동화나 이런 데서는 외부 필진들은 선거 문제를 전혀 언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외부 필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조선중앙동화가 내부 필진도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언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외부 필진도 언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도대체 당신들이 선거 사기를 덮어 가지고 무슨 그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냐 이야기죠. 어차피 당신들도 이런 광고 수입으로 살아야 될 건데 나라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골로 가게 되면 당신들도 어려워질 텐데 왜 그렇게 선거 문제를 덮는데 조선중앙동화가 혈안이 되고 있냐 그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선 칼럼의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 대교수의 칼럼이거든요. 이 송재윤 칼럼은 제가 빼놓지 않고 항상 체크를 합니다. 오늘 이름난 칼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정통 세력 대살아날 방도는 없는가 재무의 근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송재윤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 근본적 이유가 오염이 된 오명 오염된 언어가 된 보수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송재윤 교수답지 않은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복거일 선생의 월간 조선인가 이런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제가 아니 뭐 이런 인터뷰를 왜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거 문제를 언급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인터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번에 송재윤 여러분들 캐나다 맥메스터 교수는 4월 10일 총선의 패배 원인이 오염된 단어가 돼버린 보수라는 이름 때문이니까 젊은 보수 따뜻한 보수 대신에 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시게 되면 물론 송재윤 교수가 조선 갈름을 쓸 때 조선의 사내 방침이나 노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여러분 독자들을 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선거에서 여당이 찬피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대통령의 오만을 거론하고 어떤 이는 여당 대표의 미숙을 지적하지만 진부한 남탓은 아닐까. 더 근본적인 원인이 캐캐 묵은 이름에 숨어 있을 듯하다. 여당을 패배로 몰고 간 어머만 이름은 보수라는 낙인이다. 이게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결과를 만드는데 무슨 보수 단어 여러분들 개명하면 다시 상호 변경해가 여러분들 출범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표를 많이 줬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질책하는 것은 송재윤 칼럼을 관심 있게 항상 빠지지 않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해갈 생각이면 이런 이야기도 던질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최근 4월 11일 총선에서 여당이 참피한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고 다른 주제 여러분들 다루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주제 다루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질문을 왜 던지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표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글을 많이 쓰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읽으면 비틀게 되면 그게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오명을 남겨야 되는 거죠. 최근 선거에서 여당이 참피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이 표를 어마어마하게 줬지 않습니까 169석 정도로 차지하게 그런데 왜 108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까 표를 만들어서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포를 그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으면 최근 선거에서 여당이 참피한 이유는 뭘까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이런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을 외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의 기념비적인 업적 송재훈 교수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역사학을 하셨지만 이 그래프 하나만 보면 4월 10일 총선 전부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처럼 아름다운 작품이 없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지극히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의 유령사전투표지를 듬뿍 쑤셔 넣어주셨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런 그래프에 대한민국의 십자층들이 대부분 다 침묵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끝나고 나라가 온전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정도가 되면 시간이 좀 흘러서 여러분들 지금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좀 흘른 다음에 여러분들 내 이야기가 빛을 발하겠죠. 이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위대한 작품을 보고 조선일보가 전부 다 사슬에 다 덮고 윤 대통령 오만 때문에 졌다 불손 때문에 졌다. 송재웅 교수와 여러분들 이 칼럼을 이렇게 이걸 보고도 그렇게 칼럼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보고도 여러분들 칼럼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고매한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박사학위를 필요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학의 공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덕표수 조작의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대한민국의 이런 통계학과 교수를 다 덮는다. 이게 어떻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저보고 악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수년치의 역설을 하겠습니까 선거가 사기가 제도화된 나라가 어떻게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송재윤 캐나다 이르 맥메스트 대학 교수의 칼럼에 대해서 한마디를 분명하게 짚는 것은 이 문제에 거론할 자신이 없으면 다른 탑픽을 선택해서 글을 쓰라는 겁니다. 다른 탑픽을. 4.15 총선이 패배 원인이 보수가 오염된 이런 단어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잊어버렸지만 오늘 한 분께서 허성구님 잘 지적하셨네요. 지금도 집값이 망가진 지가 7년이 됐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주택정책 뜻인 거죠. 한나님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북한처럼 가느냐 선진국 가기는 터뜨리고 선진국 가는 것은 힘듭니다. 선진국을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의식이라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번에 여러분들 의사 정원학대 의과대학 정원학대할 때 여러분들 대중들이 보이는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인구 구성비가 워낙 여러분들 젊은 척이 적기 때문에 한국이 도약하거나 이런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이게 무슨 수학과 박사가 돼야 되는 통계학 박사가 돼야 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사회의 직자층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다 은폐의 대열에 동참한 것은 시민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